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그리고 자모실 장인전문교회 해외직회당 성도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주대학 수련회를 참석 후 지금 워싱턴에서 북미주 전도집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또 많은 성도들 또 중직자들 팀 사역하십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설교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해도 상상치 못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52주 강단을 지키는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의 말씀과 씨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 편의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살 때 성도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산업체가 살고 랩런트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일심전심 기도해 주실 때 자녀보다 더 내 생활현장보다 더 내 현장보다 더 앞서서 주의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강단을 52주 지키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사복음서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나 각 성경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마테, 보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강조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왕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테, 보금은 1장에 소개된 족보 또한 왕의 족보입니다. 그 짐승으로 표현하면 사자로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이 마테, 보금을 사자, 보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 보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종처럼 철저히 나자지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겼다. 그래서 종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마가, 보금에는 족보가 없어요. 신학자들은 짐승을 표현할 때 소로 표현해서 소보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누가 보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시다.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에만 예수님의 배고픈 모습, 또 예루살렘 상황을 보면서 우시는 모습, 피곤한 모습은 누가 보금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고통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자보금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면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요한보금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설명하셔도 그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가 필요 없기에 요한보금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독수리 보금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보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서 대표적으로 7개만 선별합니다. 마테, 마가, 누가 보금에는 없는 7가지 기적, 요한보금에만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선별던 7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세는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이다. 죽은 왕의 신하가 치유된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고 5천명을 먹이시고 무리로 걸으시고 맹인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즉 창조주 하나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나사로는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작년 정교인 새벽 기도하시기 전에 요한보금 5장의 메시지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심령에 깨닫고 은혜 받고 준비하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자는 단순한 병자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병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면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과 삶은 완전히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38년 된 병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변명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었고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었다고만 소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진 사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학업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내 비전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 맞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휘부리말로 베데스다 목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4대문이 있어요. 남대문, 동대문이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9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거든요. 배설문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동쪽에는 신로한 샘이 있는 샘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쪽에 있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성전 제사로 쓰이는 양과 염소가 들어간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통과하면 바로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왕의 신안을 고치신 후 유대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양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말은 은혜의 집, 국률의 집입니다. 오늘 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스라엘 박물관이 제공하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과 성벽을 50분의 1로 축조해서 만든 겁니다.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 해로 성전 옆에 베데스다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학자들에 의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지하수가 흘렀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올라올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과학적 지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가로가 있거든요. 이 가로는 전설이나 소문을 얘기할 때 가로를 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그 첫 사람 어떤 병에 걸려든지 치유된다는 소문 앞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모여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베데스다에 모여 있어요. 옆도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베데스다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정말 모순된 곳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그 첫 사람이 그 병이 치유된다고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교해 보니까 맹인이 갈 수 있습니까? 다리 전을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혈기 마른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소망도 있는데 생각도 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은 거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도 없어요. 필요하지도 않은 장소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모순된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간절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곳 베데스다. 별로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제일 먼저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장소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라고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절망의 장소예요. 아픔의 장소입니다. 모순의 장소예요.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상세의 상장의 불신 현장이 아닌가. 우리들은 세상 같아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1년 중에 가장 이혼률이 많은 곳이 달이 5월이라고 말합니다. 5월에 여러분들 수많은 사건 중에 우리 가슴을 참 아픈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의정부 가족 간 살인사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먼저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본인이 죽어요.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결혼을 왜 하느냐? 행복하게 해서 결혼하고요. 왜 공부합니까? 행복하게 해서 결혼하고요. 왜 돈을 법니까? 행복하게 해서 돈을 버는데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성로들을 만나면서 정말 생각대로 안 돼요. 공부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진학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아니, 행복하게 해서 결혼하는데 그 몇 천만 원 그 없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18살 먹은 여고생을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게 정상인 겁니까? 완전히 모순된 세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은 강력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거든요. 음란한 세대요. 폐역한 세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는 완전히 당합니다. 성도들도 철저히 당하고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각도 안 되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학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른이 뭡니까? 술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다는 거거든요. 도저히 내 정신 가지고는 못 버티니까 술을 생명 다해 먹고 마약도 하고 도박에 빠져요. 어른들이 그렇게 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부모의 마음에 가장 안타까운 게 랩런트들이 스마트폰입니다. 요하는 나의 목자가 스마트폰이 됐는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말씀이 싱겁게 돼요. 음식 중에 제일 맛없는 게 간이 안 되는 건데 성경을 못 읽어요. 말씀이 안 들린다고. 계속 하다 보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뺏기거든. 정말 세상은 강력합니다. 후대를 멸망시키는. 여러분 5년 전에 저 유럽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500년이 흐른 저 독일 땅에는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1대, 2대, 3대, 4대 넘어가면서 내려오면서 복음이 희미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지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흑암으로 말미암한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됩니다. 경험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 못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새 가족 중에서는 주위의 분들의 인도로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무너져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베데스다 연못 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의 희생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양들이 들어갔던 문이나 해서 양문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거기 베데스라는 연못 위에 바로 양문이 있어요. 아홉 개의 문 중에서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필요한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 양문은 양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니에미야 3장 1절에 보면 니에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합니다. 니에미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의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니에미야가 성벽을 재건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올인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땅도 개강을 했는데 니에미야 총적은 50일 만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올인해서 성벽을 수축하는 데 제일 먼저 수축한 그 문이 양문이에요. 3장 1절에 양문으로 시작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양문으로 맞춥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맞춰요. 우리는 니에미야가 양문을 먼저 수축했다는 사실에 니에미야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백성이 망했는가? 왜 바벨론에 면명했는가? 왜 성전을 회폐됐는가?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도 70년 동안 언약의 백성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혈통을 이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불신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자마자 니에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이 피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언약 중심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니에미야는 예배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이 성벽 중에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어요. 정말 너에미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무너졌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학업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참 예배를 들어줬느냐? 영과 진리로 들은 예배가 너 삶 속에 있었느냐? 영도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이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리로 예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봉 14년 9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진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립니다. 아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첫 새끼를 받은 것과 동시에 아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이 우선이 아니라 재물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녀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언양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우선 숭배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니까 세상적으로 사는 겁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남자분이에요. 남자분.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장노님이에요. 여러분, 아버님이 장노님이라면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도 장노님이에요. 이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집사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연세가 50일 가까운데 할아버님의 장노, 아버님의 장노 3대, 3대에 끊어질 판이다 그랬어요. 웃더라고요. 예배가 어떠셨어요? 물어봤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졸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원교회에서 정주 목삼 설교들고 조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주 피곤한 사람이에요. 7일 동안 잠 안 자고 공부하는 랩런트들 그 외에는 안 잡니다. 어떤 분인데 이 앞에서 잠을 잡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 오셔서 메시지에도 그분은 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 잤다는 거예요. 우리 소급 대단합니다. 좋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미로, 미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노님도 기도로 시범을 한다더라고요. 잘하고 이제 이불 깔아주는 거예요. 메시지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그렇게 50평생을 살았으니 아니, 할아버지가 장노님이고 아버지가 장노님은요. 이 3대, 이 3대는요. 하나님 형통의 축복을 주시거든요. 다 무너졌어. 그런데 졸지 않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본인은 졸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제가 메시지라는 중에 하나님 이 메시지가 틀렸으면 이분이 교회 잘 정착해서 이 메시지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무너져버린 것이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들은 말씀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신앙의 문이 무너져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사역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경제의 문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예배 회복의 시간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의 문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가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친구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버리고 생명 걸고 시작해야 될 것이 양문 수축입니다. 예배 수축이에요. 예배복입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예배를 수축해야 돼요. 물질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그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거든요. 어떤 예배냐? 나의 예배입니다. 부모님의 예배 아닙니다. 나의 예배예요. 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계장 7절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흙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뜻인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이 육체는 티끌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뿌리 음식을 모아야 돼요. 흙에 있는 뿌리 음식을 모아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우리의 영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고 행복한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고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사역의 문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가정의 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왜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다 좋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전설 혹은 소문에 의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속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베데스다는 구원의 연못 같지만 그 내면을 철저히 보면 절망의 연못입니다. 자제를 알려주고 무능을 알려주는, 실패자는 사실을 알려주는 저주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데스다를 떠나야 돼요. 이제는 양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요한문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베데스다의 문이 아닌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유되거든요.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 만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간증을 들어보면 다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현장이 그냥 오지 않는 현장이라는 걸 새가족이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오기에 인생의 모든 거 세상에 다 기증하고 왔다. 다 기부하고 왔어요. 돈 다 기부하고 왔습니다. 건강 다 주고 왔어요. 집도 다 주고 왔습니다. 남은 거 어떻게 합니까? 병든 몸 다 왔다. 은혜 받고 회복하고 건강 회복되고 가정 회복되고 물질 회복되고 사업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문으로 오신 여러분들 축하됩니다. 그럼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셔야지 상반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생명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한중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서른 여덟에 대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연불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사람 양문곁 베데스다에 이르렀을 때 혼자인 것을 알 수 있어. 성경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혼자 가셨어요. 저는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1년 전에 목상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1상부터 5장까지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많은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최고의 엘리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1대1로 만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버림받은 사마라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과 여자 1대1이에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혼자 계셨어.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도 예수님과 1대1로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여자 외에는 없더라. 왜 요한복음에서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보다 많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함과 동시에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만 나타났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는 찬포도나무다. 나는 모모이다. 이 뜻이 뭐냐면 헬라로 에고 에임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자기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그런 표현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7번 얘기합니다. 에고 에임이는 출애교 3장에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헬라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여호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고 에임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7번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인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 대신 하나입니다. 나는 양해문 대신 하나입니다. 7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에고 에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순된 베데스타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심령을 치유해 주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고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교는 내가 가지만 하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는 24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너무 바쁘게 해요. 너무 분주하게 합니다. 주문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평일에 3장 성경을 읽고 주말에 4장 읽으면 1년에 1동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들과 교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요. 1대 1로 만나고 싶어요. 가장 조용한 장소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창조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많은 책도 읽고 주석도 보고 여러 본문도 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말고 피조물된 자서를 한번 읽어봐라. 그런 음성을 주신대요. 너 목사라는 타이틀 좀 떼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목사라는 타이틀 떼버리고 피조물의 자세로 읽어라. 그런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 모습이 보이고, 내 영혼 속의 모습이 보이고, 삶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기간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1대 1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제발 불신 친구들 만나지 말고, 문제가 오면 매스카면에 나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가장 조용한 시간, 집이입니까? 집이 아니면 교회가 있잖아요. 30군데가 넘는 기독을 읽는데 거기서 풀을 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거든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찾아오셨어요. 버림받고 상처투성이고 세상의 희망도 꿈도 소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낳게 해주세요. 저를 굳혀주세요. 38년 동안 저주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병자의 대담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아이다. 38년 된 병자는 오직 베데스다에 주목하고 있어. 그 현장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옆에 계셨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두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예수가 나를 좀 데려다가 거기다 넣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삶의 조력자, 내 피로를 채워주는 조력자,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조력자,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는 그것을 도와주는 조력자. 이건 종교입니다. 제가 옛날에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갓바위를 갔어요. 여러분 갓바위는 올라갈 때 한 시간 걸려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갓을 쓴 부처예요. 부처. 해마다 거기서 들어온 헌금이 60억이 넘는 데입니다. 얼마나 기도했든지 이 대리석이 패었어요. 그 애들을 데려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만 원 줄 테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을 다 봐라. 애들이 만 원에 환장해갖고 거기서 애들이 예의도 없이 뛰죠. 하고 다 찾았거든요. 내가 물어봤어요. 불교가 이 대구 땅에 퍼지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식, 학업, 대입시험, 남편, 건강, 가정. 다 욕심적인 거예요. 부처를 믿어도 왜 믿냐? 왜 성당에 가냐? 내 필요, 내 욕망, 내 야망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1장 8절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이 임할 것이다. 이 권능은 뭐냐? 너 증인될 것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우론 마르투스라는 데 같은 단어가 순교자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증명할 것이다. 이때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정박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것이다. 복음은 우리를 죽이게 합니다. 너가 복음을 희생하면 내가 다 죽였다. 우리를 1장 8절대로 이끄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뭡니까? 조력자예요. 내 피로를 채워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 앞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저기에 넣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고 부르짖고 있어. 자기는 갈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면에서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장세계 3장의 나 중심의 인생이에요. 38년 된 병자는 오로지 베데스답니다. 정말로 고집불통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고집불통의 대표자입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꿈이 있습니다. 경제 대국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게 모든 바로의 꿈이에요. 언제 바로가 무너졌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려부시켰습니까? 모세를 통해 나일강의 피로 변할 때 꺾이지 않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장, 파리 재앙 꺾이지 않아요. 독종 재앙 꺾이지 않습니다. 돌림병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을 내려도 애굽 백성은 죽어가고 병들고 모든 식물과 동물은 다 죽어가도 바로는 끔찍도 않아요. 언제 꺾였는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그때 꺾입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이 우리 속에 이런 고집이 있어. 베데스다 모세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베데스다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의 틀, 지식의 틀이라는 베데스다에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고실대. 애굽의 바로처럼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 연장.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만의 생각, 경험과 지식의 고집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고집이 있다는 말을 우리 아내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 고집이 엄청 셉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평생 왼수가 되니까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고집이 많아 그러더라고. 그럼 내가 회귀하고 금식하고 갱시하느냐? 안 그렇거든요. 역사를 잡습니다. 너는 고집이 없냐?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거든. 맞는 말인데 싫거든. 맞는 말인데 좋지가 않아요. 싫어. 여러분 눈 작은 사람 보고 눈 작다고 사실을 얘기하면 친구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왼수래거든. 그런데 언제 알았냐? 내가 피조물의 자세로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어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둠, 내 정신의 어둠, 내 속의 상처들을 보게 합니다. 내가 고집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것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피조물의 자세로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세로 무릎을 읽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강한 빛이 내 어둠을 보게 해. 내 고집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 목사도 직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고집불통의 38년 된 병자에게 8절, 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사람이 38년 정도 병을 앓게 되면 자기 병이 나올 거라는 희망과 소망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모이는 거예요. 한 가닥의 희망, 그거 자꾸 우는 겁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죠.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생존을 위해 사는 게 너무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면서 앉은 병이고 나면서 여러분,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선행한 게 없습니다. 구제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합리를 얘기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한 게 있어야 돼. 선한 게 있어야 돼. 구제를 해봤습니까? 남을 도와줬습니까? 평생 동안 남의 도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습니다. 의논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일방적 사랑.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로마스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습니다. 로마스 5장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리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리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도대체 읽고 읽고 읽고도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해. 어느 날 찾아오셨다니까. 실패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무너질 때 찾아오신 거예요. 평생 동안 물질이고 가정이고 건강도 세상에 다 주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000년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65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12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2억 중에서 기독교인, 카톨릭 다 포함된 숫자예요. 여러분 진짜 보금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런데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전에는 생존에 끌려 전에는 본능에 끌려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4등전 1장 1절로 알게 된 거예요. 1장 3절로 알게 된 겁니다. 1장 8절로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4천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살았던 인생이 2, 3, 7이라는 나를 뛰어넘어 보금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생을 바꾸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절대적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언제 우리 속에 나라는 고집불통의 베데스가 무너지는가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깨달을 때 나 중심의 생각이 무너집니다. 예원기 모든 성도는 한중간 나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싸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랩런트로서 당당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보금적 정책성이에요. 제가 캠프를 많이 갔습니다. 예원교회 캠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본당 건축할 때도 성교에 대해서는요. 개의치 않고 떠났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캠프 현장 갔는데 유일하게 내가 캠프 현장에서 여권 잊어버린 목사. 아무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떠나는 데 밥 먹고 가방을 통차 잊어버렸어요. 나만 남고 나머지는 데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 내가 남아서 다행이지 성도가 남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위안을 삼고 제사관에서 여권이 올 때까지 3, 4일 기다리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민박집, 민박집 그 남미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민박집에 거하거든요. 저는 그 민박집에서 많은 남미 여행한 청년들을 보면서 참 별나다.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기한 게 뭐냐면 여자는 둘로 출발해서 올 때는 혼자라. 가다가 싸워. 분리돼서.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장님도 여자분이라. 그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때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내가 그 지진이 나중에 TV보니까 7.1이에요. 7.1. 여러분 7.1이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 무너져버립니다. 우리 아파트 오래됐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없어요. 7.1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이 100년 된 집입니다. 계속 강조하더라고. 그런데 그 집이 7.1 식탁에 앉았는데요. 이게 흔들려거리는데 천장에 전등이 이렇게 흔들려. 나 처음 봤어.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지진이 난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장님이 100년 100년 게 각인돼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겠더라고. 이 식탁만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갔냐. 숨겨. 아니. 뭐냐면 앞에 불신자가 쳐다보자. 세상에 목사를 아는데 목사가 나 살자고 도망가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하니까 못 나갔어.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야. 그런데 내가 사장님한테 여쭤봤어. 사장님 왜 안 나가셨었더니 목사님이 안 나가니까 자도 안 나갔다. 세상에 목사님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 둘이 손잡고 7.1 견딘 거야. 이게 목사의 정체성. 장로라는 정체성. 권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정체성은요. 이렇게 당당합니다. 내가 순교하겠구나. 성도들 앞에 창피해서 순교하겠구나. 이게 정체성. 한 주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생명구원의 복원을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5월 16일 강서, 양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원 사랑의 효잔치를 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4천 명의 어르신들이 모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효잔치 해보고 2, 3, 7 서미 행사도 해보고 하이패스트밍 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장로인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기획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나중에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참 교만하죠. 오후 2시가 행사될 오후 2시가 됐는데 1시 10분 되니까 커버넌트로에 3천 명 다 찼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제 비전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주부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원 뉴스를 통해 나오지만 평생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생활하던 그분들이 교회 문턱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생소해. 너무 낯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통해 교회 문턱을 낮췄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망가지셨어. 목사 세계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이거 순교하는 게 낫지. 목사님이 참 대단해요. 나보다 생각이 더 앞선 분이라. 거기서 좀 흔들으셨거든. 성도에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우리 전사님 뒤에 앉았는데요. 작년 대비 아멘 소리가 더 많이 남았다. 예수 영접한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거릇을 디데를 정하고 부모님들을 초청한 거예요. 교회 가자고 수십 년 동안 얘기해도 불교 문화에 있는 분들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 교구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만 주부에 나온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바오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번에 6월 1일부터 2일까지 국내 예원 랩런트를 위한 행복 나눔 바자를 합니다. 기증된 애장품은 판매 후 전에 WRC 장학금으로 사용돼요. 우리가 솔직히 랩런트 랩런트도 얘기하지만 그 바자를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WRC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외도 마찬가지고 담임족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바자에라는가 전도의 발판이에요. 많은 새 가족이 이 바자에를 통해 오거든요. 여러분 100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10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면 10명의 예수를 영접한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10명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의 발판인 바자를 통해 여러분 주위에 안 믿는 분들 또 일가 친척들 부모님들 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에 생명이 선포될 때 우리는 몰라요 생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안고 한중한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vid Thompson a V